whats you 워바봐 여기 봐바 구멍이 있어 금방 친구들이 구멍으로 빠졌는데 이 구멍으로 우리도 들어가야돼 아..나 빠지기 싫은데 안돼 안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임은 함정에 빠지는 게임이거든 2단계 킬브릭이 뭐야? 두번째 함정은 여기 킬브릭이 바로바로 이 킬파트를 킬브릭이라 그래 어 어 킬파트에 담아야돼 가라야 푹 원키리즈 다음은 3레벨을 달성하러 왔는데? 아니 여기 우리가 지금 3단계에 왔다는 소리야 아 달성이 여기 높은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 그런가 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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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려면 일단 이 밑에 이 블록 밀리거든 아 이게 밀려? 응 근데 각자 밀려 자 자 그러네 여기서 이제 올라가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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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했다 이에 근데 저 친구들은 못죽어 저 친구들은 어 미는거 모르나봐 응 밀줄 모르나봐 그리고 요거 요거는 조금 덜 아프네 으악 나 지속딜로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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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지금 죽기 위해서 다같이 하나만 보고 있는거 아냐? 오직 죽음. 다같이 죽기 위해 노력하는 중. 오직 죽음만 바라보며 키파트로 점프하는 중. 우리들 한마리의.. 차라야! 어? 워러블에서 올라간다면 강의점의 죽음. 오! 진짜 대박! 가능하겠는데? 오! 근데 너도 곧 죽는다. 야! 아하! 그럼 이제 죽네요. 이야! 오! 또있다! 또있다! 레벨 7은 자판기래. 뭔가.. 자판기로 뽑아서 먹고 죽는건가봐. 어..보면은 2번, 3번은 키파트가 아닌거 같고 4번, 5번은 아무것도 없는거 같고 6번은 데미지다, 데미지. 나 1번 뽑고 바로 죽었어. 아! 내가 그러면은 한번 자판기를 다 눌러볼게. 2번은? 5번은? 아무것도 아니고? 4번은? 어? 뭐야! 나 이거 한번 뽑아보면 끝이야? 나 이걸로 죽어야돼? 에헤..마이.. 아! 나왔다! 에헤.. 굿굿! 이번에는.. 키파트를 찾으래. 어.. 위로 같은데 여기? 거기? 응, 거의 다 지금 1인칭이라서.. 어.. 매우 불편? 어..굉장히 불편하고요. 키파트 어디있을까? 저기..못 올라가나? 여기는 아니가봐 길이.. 어..여기 길이 막혔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놀리는데 여기 골바마? 아..진짜? 어허..여기..놀리는 것이 있는데? 어? 골바마 찾았어! 어..어디야 어디야? 여기 계단 옆에! 이거 빨간색깔 이거! 어..맞다! 뭐야 저 녀석.. 말도 안하고 그냥 간다고? 아..실패했다. 나 죽지 못했어. 빠져버렸어. 나도 실패했어. 어떤 친구가 저기서 계단 밑으로 쑥 내려가더라고. 어디있지? 야..이..이..이..이..이..이..아.. 아..이..이..이..이..이..이..어.. 나 성공! 나 성공! 오..좋겠다.. 이렇게 죽음을 부러워 하기도 처음이네. 다음은 장애물이라는... 컵스인데..여기 빨간색이야. 무섭게,이번에? 그러게..어엧? 혹시 저 장애물이라는 글씨 자체가.... 킬브릭인가..? 어..어..여기 있는데?! 아 그래? 어 뭐야 이렇게 쉬운거 근데? 아 근데 이거 1인치! 아 내가 혼자 자체 1인치 하고 있었구나 일부러 말해줬지 야 왜 애교 안해주냐고 나 자체 1인치 하고 있었잖아 이제 잠깐만 자 아로야 이게 더 난리 났다 더 작은 구멍이래 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 어 뭐야 너 왜 바로 내려가 거기서 구비적거려 나도 내려가요 어 뭐야 사다리처럼 내려왔네 사다리처럼 내려왔어 다음은 겨울 추워서 죽는건가 봐 저기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거 거울이요 어 반대쪽에 있는거랑 그대로 맞춰서 가면 되나봐 오케이 이렇게 뛰고 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아로야 날 따라와 빨리 아 아로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개척중이라고 여기로 뛰고 여기로 뛰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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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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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또 떨어졌어 왜 이렇게 어렵냐 나는 천천히 천천히 내가 여기서 길을 내가 닦아놓을게 그렇지 천천히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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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닦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오 그렇지 저렇게 매달려야 되는거야 오 좋았어 오 성공 아 뭐야 너 왜그래 착한일 다하고 떨어졌어 화이팅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왔어 지금 여기 올라왔어 여기 올라왔어 어 좋았어 점프 자라 이거는 보니까 여기 여기로 와서 그냥 죽더라고 어딨다 있다 여기 이렇게 부비죠 오 오 오 오 오 아 불쌍해 이건 되게 무서워 왜 이분이 왜그래 여기 버튼이 있는데 어디 어디 문인가봐 문 버튼 누를 수 있어 어 눌렀다 진짜? 어 열렸어 버튼 아 버튼 오 뭐야 나도 눌러볼게 이 버튼은 이 문을 열면서 계속 가는건가봐 아 니네서 쫓아가자 내려가자 쫓아가 무서워 지하실이야 왜 열어 문 열어 어 나 안열려 어 진짜 아 여기 위에서 뭐 열쇠를 가져와야되나 어 뭐 열쇠를 가져와야되나 본데 그러면 이쪽에 한번 들어가보자 어 여기 키있다 어 키좀고 키를 챙겨서 강탈출이네 어 강탈출인가봐 근데 무서운데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 오 이쪽은 여기 뭐여있어 진짜 오 여기 다들 문 쳐서 뭐하냐 파일을 사용해보래 파일을 사용하라고? 열어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무슨일이야 나도 사용하게 얘들아 비켜봐 야 아 이게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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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구멍 진짜 작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 근데 여기 잠깐만 빨간색은 으아 죽었어 어? 어? 그러면은 이거는 가짜인가봐 이거 베이크인가봐 어 이거 가짜야 빨간색한테 태워야돼 예 이게 정답이었다 예 이번에 16레벨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만해야지 어 마침 내용도 물음표야 그만해야돼 아하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